씨는 그룹 활동하면서 억울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저희는 이제 4명인데 그 4 똑같이 나눴어요. 수입을.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체크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까지는 느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만 딱 집어서 있다면은 제가 이제 일이 많이 했었잖아. 일을 많이 했었고. 아이유 씨가 진짜 많이 했죠. 네, 그때는 많이 했었고 멤버들은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쭉쭉 굶고 있는데 걔네들은 막 시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식비도 똑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 그게 너무 억울하면서도 밥 얘기로 이런 얘기까지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속에 이제 꽁꽁 앓고 있다가 말도 못하고 좀 억울했던 거고. 근데 휴가 활동 이후에 생긴 오해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 뭐죠? 네,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서 일본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확 이제 살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조금 얼굴 다듬었어요. 아예 뭐 그럴 수 있죠. 예면도 쓰고, 예면도 쓰고. 예면도 쓰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기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간 건데 아, 연기를 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간 건데 사람들은 한국에 버렸다. 걔는 한국에 버리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루머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정말 연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미지 변신. 아유미 씨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좀 연기를 하고 싶어도 자꾸 이제 예능에서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섭외도 없었고. 섭외도 없고 하다 보니까. 못했었고도 저를 이제 모델로 써주신 기업의 콘셉트가 새롭게 태어나자. 이런 콘셉트였어요. 그래서 머리도 석팔하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는 그냥 진짜 신비로운 콘셉트로. 아 그래요? 한 번 볼까요? 네. 아 맞아 맞아. 하셨거든요. 이게 아유미예요? 네 아유미예요.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이렇게. 대박이다. 근데 근데 예쁘시대. 근데 진짜 멋있다. 근데 어디서 어떻게 다듬어서 저렇게 이쁘졌냐. 얼굴이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했고. 누나. 아니 병원으로 그런 거야 지금. 아니요 실제로. 아니 아니. 아니 조금 했어요 조금. 조금 했어요 조금. 근데 살이 진짜 많이.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다시 태어난 의미로 했는데 너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버렸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아 한국을 버리고 한국 국적이라는 것도 버리고 이름도 버리고 돌아가는구나. 그렇죠. 나라도 돌아갔다는 정도. 네. 그런 오해가 이제 많이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조금 답답하고. 좀 해명하고 싶은. 그러니까 뭐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본인 입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오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 친근해서. 섭섭함에 또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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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